어, 혹시 잠깐만요.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저기 우리 주현이가 라인에게 30대 초반이지만 우리 주현이가 기록은 저를 못 넘어올지언정 난 캠프 가기 전에 선의의 경쟁을 해서 서로가 저를 맞춰가지고 했었는데 일단 주현이가 주현이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네가 어떻게 보면 형한테 시즌 중간에 경쟁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너의 자리는 너의 자리고 그냥 이제 이국 정주현이 아닌 책임감을 가지고 팀을 승리할 수 있는 이제 주전 일수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꼬리는 아시다. 다 미안한데 기한을 말하겠네요. 기한을 말하겠네요. 일단 뭐 아주 좋아하는 양도 많이 했고 진만이 형이랑도 많이 했고 뭐 하나 때는 너무 많이 했고 엘지 때는 저기 지한이 하고 해봤고 했지만 다들 다들 제가 좀 부족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또 많이 채워줬던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실수하고 했던 부분들을 잘 카운트 해주셔서 제자들 그래도 이 자리까지 있지 않은 말씀이시고요 파트너 파트너 같은 거 너무 감사하고 그중에서 뭐 특히 항상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박진만이 형 멘트 테스트랑 어떤 느낌일까 나 생각하고 해서 또 진만이 형이 SKE에 오게 되어서 몇 년 동안 같이 킥스로 해왔는데 너무 최단하게 테스트 업체 대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랑 재배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정말 아쉬움보다는 행복함을 가지고 어 은퇴를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LG 페이스 팀 여러분들 내년에는 더 좋은 일만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항상 LG 페이스 많이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